6. 성남천문제 세이미 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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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여기 어디에요? 여기는 송암천문제에요 송암천문대여? 네 네 저거 뭐예요? 저거? 케이블도 탔어요! 아 케이블도 타면 되구나 제가 가보실까요? 네 잘한다 어디가 좋아? 어디가 좋아? 왜 뒤쪽이 좋아? 어디로 본다고? 가방이? 가방이 저리? 네 네 저리에 호우나 오는 애교 이거 다음대 에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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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요? 네 저리에 호우 오! 호우주 배우니 회라 150번 남은 이에요? 네 호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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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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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는 어떻게 하냐? 배가 좋지, 배가 좋지 날고 날아가 이게 바람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들은거야? 우리 이제 뭐 보러 가는거에요? 이제 건조해질자 우리 이쪽으로 올라가는거야? 응 다음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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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최대한 더 빠르게 라이트가 있으면 더 빠르게 쳐줘요. 나이스가 있습니다. 그렇지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첫 번째가 하고 싶어서 따라오시면 지금 여기 그러고 있어요. 네 이거를 이제 더는 벽니다. 본술이 다른 알파이르라고 하는 저 루벌이고요. 여기 비난으로 보이시죠? 네. 이건 비행기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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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